저는 천만에 시작도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정충돌은 끝나지 않은 것이고 대학병원은 정상 가동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이런 대부분의 제도권 언론들이 정부의 보도자료 같은 걸 받고 또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좀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 소수 의견입니다만은 의료계에서 이제 의대생 전공의를 제외한 의과대학 개업이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범의료계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든 의제를 협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논의를 하자. 거기서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까지도 협상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정부는 단호하게 그것 빼고 다른 걸 하자. 그것 빼고 다른 걸 하자는 이야기는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걸 뜻하는 것이죠. 소위 범의료계의 그런 대표기구. 여기에서는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체들이 참여를 안 한 겁니다. 그래도 일단 출범하는 것 자체가 협상이 열리는 거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죠. 그러나 정부는 분명히 못을 봤거든요.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충돌이 결국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부는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확정돼서 돌이킬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학 입시를 치른 것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혁심적인 그런 거죠.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4개월 동안. 2월 1일 날 필수의 1호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고 2월 6일 날 정원 2천 명을 발표하고 2018일 날 의대신 집단 휴각이 시작되고 19일 날 전공의 집단 사직 및 근무 중단이 선언이 되고 2월 23일 날 수련의 입룡 포기 시 제출로 집단 행동이 시작되고 이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대안을 갖고 있는 것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의대생 돌아오라 전공의 돌아오라 그게 여러분들 정부가 갖고 있는 대안인 겁니다. 다른 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정상 전료가 불가능할 겁니다. 대학병원은. 한 40% 이상 정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인력에. 그리고 가장 구전일을 대부분 다 전공의들이 했을 겁니다. 전공의가 의대생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의료수급 체제는 붕괴가 되는 겁니다.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인턴도 여러분들은 없는 겁니다. 의과대학생들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턴도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병상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100%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아마 정상적으로 수술 같은 게 이루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수술이나 이런 것이 다 팀으로 딱 움직이고 가장 허들의 일이나 이런 부분을 가장 헌신적으로 전공의들이 대부분 다 맡아왔을 겁니다. 병원 경력난이 심해지겠죠. 이미 심할 겁니다. 한 4개월 정도 거의 여러분들 그런 수술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수술 일정은 현저하게 여러분들 줄어들겠죠. 그래서 모든 일정이 다 미루어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정충돌 문제가 해결된 건 거의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기사의 하단에 욕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한국 사람들 그냥 진짜 거치네요. 어마어마한 욕이 그냥 특히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하단은 그냥 욕설로 다 찼네요. 동아일보는 조금 낫고. 그게 아마 신문사 논조에 따라 그렇게 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꼼꼼히 백 몇 십 개를 다 읽어보고 그 가운데서 현장 이야기를 제대로 좀 반영하고 있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의로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보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로 붕괴는 됐고 의과대학생과 전공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길로 정부와 언론이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주장인데 42명의 여러분들 찬성을 한 겁니다. 지금 내용은 어제 방송을 보고 남기신 시청자 의견입니다. 제 아들의 친구들이 바이탈학과 필수의로 분야의 전공인 2년 차들입니다. 그런데 전공인을 적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욕을 먹고 진로 중에 생길 수 있는 민영사 책임 법적 리스크 또한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계업위로 그냥 전향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실상을 착하게 이야기하는 거든요. 정부 사람들은 누구도 이걸 귀담아 들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 붕괴가 이미 붕괴가 된 겁니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은 이런 거가 엄살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처럼 그냥 명하면 언젠간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식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또 한 분은 필수과 교수님은 휴진을 찬성하고 아마 서울대 내부에 움직이면 뭐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필수과 교수님들 외의 분들은 휴진철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필수과를 살리자는 의로 계약이 왜 필수과에서 더 반발한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주구장창 주장하는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학 그렇게 정대 단 한 명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은 정책목표인 필수 의로인력의 학중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목표와 관련이 없는 것을 마치 정책목표의 가장 긴 요한 수단의 도구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에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이번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그만두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 진로에 복귀하고 이런 것은 아등의 중요한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마치 언론들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항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전혀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해결책을 지고 있는 사람은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입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교수들이 복귀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전공의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공의가 없으면 교수들의 의미가 없습니다. 수술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종합병원이 되는 겁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상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의료현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팀이 붕괴가 된 겁니다. 팀이. 팀이 붕괴가 됐는데 그리고 팀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이 여러분들 완전히 다 떠나버렸는데 그냥 전공의 처우 개선 약속하게 되면 돌아올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위하 관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이란 것이 너무나 저가 볼 때는 아니라고 현장과 유리가 된 겁니다. 하기에 현장과 유리가 되지 않았으면 이런 정책을 집행을 못했겠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관심 있게 우리가 깊게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교수들이 복귀하든 하지 않든 간에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떠난 만 명 정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대학병원에서 수술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역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현장에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드물고 이게 드물기 때문에 판단착오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간을 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래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은 교수분들이야 추진을 반대하겠지만 그렇게 해봐야 필숙과 전공의가 없으면 대형병원은 살아남기 힘들거나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가장 최소한의 수술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기존처럼 이런 병상 가동률을 100% 돌리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구도 이런 대로 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왜 대학병원에서 이런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니까 교수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전공의가 복귀가 안 되게 되면 수술을 할 수 없거나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난 게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대 교수 정상화로 간다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당분간 사법 처리를 피하는 것이고 환자 피해 대학병원 붕괴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환자들이 이런덜 수술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료계가 여러분 다 항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너무나 딱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그렇게 상황을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보쇼 다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전공의가 복귀하게 안 되면 대학병원들이 다 문을 닫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의사들이 있으면 다 수술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불행의 씨앗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인간적으로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언급의학과 같은 생명을 살리는 필수가의 의료수가가 원가의 70%이기 때문에 수술하거나 치료할 때마다 적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스템은 누가 책임지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책임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적자를 메우느라고 전공의를 주 80시간 최저임금으로 5년 돌리고 그래도 적자라 병원들이 병원마다 병원 식당 주차장 장례식장으로 적자를 메꿔서 겨우 유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시스템인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알 겁니다. 한국의 대형병원들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걸 그래서 전공의들을 저임으로 거의 착지 수준으로 돌려온 것을 잘 알 겁니다. 이거는 의사들의 양심이나 애국심에 호소한 차원이 아니고 시스템을 운용해온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책임을 지어야 될 사안인 거죠. 피교육생인 전공의가 빠진다고 병원이 적자라는 게 뭡니까 그만큼 여러분 저임금을 갖고 있는 인력을 46% 정도 의존해왔다는 겁니다. 한국의 대학병원들이 적자가 심해서 대학병원에서도 필수과 전문의를 안 뽑는데 누가 필수과를 지원합니까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병원 여러분들 경영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필수의료과 여러분들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데 정규 여러분들 교수나 이런 분을 어떻게 학중하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필수과 숫가를 대폭 늘리고 소송 위험을 줄여줘서 필수과를 살립시다. 의료 숫가 현실하고 특별부로 만들어서라도 이런 소송 의료 분쟁에 대한 소송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국민들이 더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린 의대생들은 갑자기 희생정신이 생겨 적자나고 소송이 빈번한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할 것 같습니까 지금이라도 의과대학 2천 명을 정원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폐지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것이 한덕수 총리의 생각이고 곧바로 그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인 겁니다. 죽어도 2천 명을 정원 못하겠다 죽어도 2천 명을 정원을 못하겠으면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전공기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대학병원들 적자가 만성화될 거다 당신들의 똥고집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당신들이 저질런 겁니다. 당신들이 싼 똥들이니까 당신들이 치워야 되는 거죠. 누가 치워주겠습니까 똥에 이러면 악취가 나기 전에 빨리 치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면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거 아닙니까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끄집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은 필수의료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국종 대전국군 병원장께서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나 나거나 맹장이 터지면 수술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교통사고나 나거나 크게 다치거나 큰 병이 걸려도 빠른 시간에는 치료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병상 가동률이 현장에 여러분들 떨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술할 의사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전공의가 없으면 의과대학 교수 혼자서 수술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 1개월 기다려야 될 수술 일정이 9개월 기다려야 되고 1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의료 필수 의료분야의 전문의가 없어지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도 온 종류의 욕을 뭡니까 그냥 바가지로 퍼붓는 겁니다. 내 같으면 이번 욕을 보고 완전히 그냥 손 틀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라가 오죽할 게 없으면 의사들하고 환자들 의사들하고 여러분들 일반 국민의사회 이렇게 불신을 여러분들 쌓게 해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여러분 오래 가겠습니까 한마디로 참 생각이 짧은 너무나 생각이 짧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 지하자 좋다고 이런 박수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기가 찬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좀 더 오랫동안 지켜보셨네요. 병원을 너무 많이 여러분들 과잉 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나이든 세대들 때문에 의료봄이 지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분께서 여러분들 좀 역사적으로 고찰을 하셨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정리하게 되면 일부 언론들이 크게 강조하듯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진로의 이런 복귀했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도 다 기성세대가 하기 때문에 좀 더 과격한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워낙 욕을 퍼부니까 본인들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사람들은 전공위가 복귀하는 것이고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없으면 전혀 해결이 안 된 것이고 4개월 동안 하나도 여러분들 진전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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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